최영웅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영웅 선수에게 양파를 쭉쭉 패치겠습니다 최영웅 최영웅 벽 최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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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해 있겠어 최영웅 자 괜찮아 괜찮아 잊어버리고 파이팅! 자 한 번 더 타이거 우리의 목소리로 자 한 번 더 타이거 자 양손 들고 양손 들고 자 한 번 더 타이거 자 한 번 더 타이거 자 한 번 더 타이거 자 우리 김성빈 선수 첫 타석이니까 다음 타석에 더 힘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! 자 한 번 더 타이거 달콘àng 음악 이들 나가도 너만 들인단 말야 아이고주니 웃어 아이고주니 웃어 아이고주니 웃어 자 나라지 아이고주니 웃어 아이고주니 웃어 자 힘차게 킴 아이고주니 웃어 쭉쭉쭉쭉쭉쭉 이 웃어 환불 이 웃어 환불 이 웃어 환불 이 웃어 환불 자 우리 목소리가 커져요 우리 선수들이 힘을 냅니다 다시 한번 이 웃어 노면 화이팅 이 웃어 화이팅 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 웃어 화이팅 아 잘 골라냈어 잘 골라냈어 저리도어 3-2 풀카운트에서 우리 호랑이 기운의 신비의 기운을 모아 양손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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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직 경기 초반에 한 점 차 좀만 힘을 냅시다 더욱더 크게 양손높이 아 잘해주고 있어요 이럴때 우리 목소리로 쩍쩍쩍쩍쩍쩍 이 우석 그냥쩍쩍쩍쩍